예 아버님 애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내가 무슨 걱정을 한다고 엄마 콩 콩 싫어? 몸에 좋은 거야 먹어 버릇 해야지 앞잎 빠진 갈가지 딥도랑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랜다 엄마 미워 애들도 고모처럼 그렇게 놀리지? 자매 애들은 저희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니까 엄마 애 울릴 거야? 앞잎 빠진 갈가지 딥도랑이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랜다 우리 신남이 운다 그러지 마라 고마워 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자요 우와 진짜로 잘 그리는데요? 당연하죠 누가 그린 건데 그림 값요 그림 값이요? 꼭 줘야 돼요? 관두든가 난 미성년자만 공짜라니까 아 그럼 나가요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? 내 그림 무지 비싼데 돈 많아요? 네? 주진 씨 이거 한 장씩 써는 거예요? 대충 썰어요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뭐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쉽게 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떡볶이 양배치가 빠지면 섭하지 듬뿍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민이 너 시방 못 하는 것이냐 남자가 부흥에 당장 못 나가 아니 그냥 떡볶이 만드는 건데 남자가 어때서요? 너는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안 된다니까 후장 나가지 못 치여 아니 저 작은 어머니 고리타구네 남녀차별 좀 그만합시다 아줌마 시끄러 너한테는 아들이 최고여 뭐 어쩔 것이여 그놈의 아들한테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사는지 두고 볼 거야 뭐시여? 가요 종민 씨 아 저 주리 씨 아이고 뭐 어디 가는겨? 남이사 밥 달려면 혼자 가주시 돈 받는 종민이 왜 내꼬 가는겨? 야야야 망주리 호미 호미 저 떡볶이 어떻게 할까요? 사줄까요? 친구나 해줘요 떡볶이 먹고 싶은 생각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조민 씨 잘 들리나요 아 진짜 어디 어느 쪽이요 오른쪽 종민 씨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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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 아 좀 잘 좀 해봐요 잘 좀 해봐요 아 진짜 아 오른쪽 아 어느 쪽이요 오른쪽 어 오른쪽 줄 없어요 아 진짜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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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아이 왜 때가 아 진짜 재밌게 잠시. 저 주리씨, 주리씨. 저기요. 저기요. 아, 저 주리씨. 혜린 씨! 화났어? 왜 그런 겁니까? 글쎄, 왜 그랬을까? 혜린 씨! 승나 엄마랑 싸웠어? 아직 그것 때문에? 나 사과하기 싫은데 준국 씨 욕심나는 것도 사랑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니까 나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야 재밌네요, 나 좋다는 사람도 다 있고 너,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럼 왜 그런 겁니까?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싶다잖아. 못 알아들었어? 왜 하필 접니까? 그러게 말이야. 나도 잘 모르겠는데, 어느 날 그냥 종구 씨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고 말하면 표현이 될려나?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알죠. 저 사랑하면 상처받을 겁니다. 상관없어. 상처를 받아도 내가 받을 거고, 나 급같고 무서워서 겁낼 사람 아니니까. 하긴,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요. 알아. 종구 씨가 나 요소를 안 본다는 거. 하지만, 종구 씨도 나 필요하잖아. 아니야?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 상관하지 마. 종구 씨도 힘든 사랑 지쳤다며. 내가 위로가 될지도 모르잖아. 술이나 먹죠? 갑자기 한 잔 하고 싶어지네. 기다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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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처럼 쏟지 말고 조심해서 잘 다녀와요. 염려 마세요. 윤마당 두 번 실수 안 해요. 고마워. 받아주시겠습니까? 수련이한테 얘기 듣고 며칠 동안 즐겁게 고민하면서 제가 고른 겁니다. 하 .... 대부분 leur 성 coincidence. 그래 아직 목걸이를 하고 있어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른 거야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뭐야 아, 주리씨 화났어요? 그럼 화나지 않나요? 5천원 나갔는데 재미없는 책이나 보고 졸려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이상하네 난 되게 재밌었는데 퍽도 재밌었겠다 솔직히 말해봐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죠? 아니, 무슨 소리를? 내가 나이가 미친데요 아, 그럼 연애 해봤어요? 그럼 키스도 해봤겠네요? 키, 키스요? 아니,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... 아니,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... 아, 키스도 안 해봤구나 그 나이까지 뭐 했나 몰라 저, 주리씨 나랑 같이 있는 거 재미없어요? 네 재미없어요 남자로서의 매력도 없어요? 네 남자로서의 매력도 없어요? 남자로서의 매력도 없던 것 같아요 자, 남자로서의 매력도 없거든요 여자로도φㄹ이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주문했어요 다섯, 일자로도 정리해서 재료로서의 매력도 안 맞네 너무 좋아진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.